방금 산키도 갔다 오면서 텃밭에서 따온 것들이예요 아이고 대추 방울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 또 풋고추가 엄청 커요 손 한마디보다 더 길어요 얼마나 큰지 손가락이 손가락 한마디보다 더 커 두배나 돼요 손가락 두마디나 길어요 엄청 잘됐죠 유기농인데 이래요 아 가지는 더 커요 가지는 화학비료도 주지 않고 제초제도 안 뿌리고 농약도 안 치고 작년 겨울에 밭이 비어있을 때 바닷물을 좀 퍼다가 뿌려주고 군병이 약을 안 치고 바닷물을 갖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분을 얻기 위해서 계란 껍데기를 식초에 담근 다음에 한 달 후에 그것을 물에 섞어서 밭에 뿌려줬어요 그리고 염소똥하고 퇴비를 좀 줬더니 아 세상에 뭐 화학비로 그런 거 안 주고도 이렇게 신선하고 땅이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징그럽게 크죠 이게 사람 손에 두 뺨 정도 커버렸어요 두 뺨 정도 크죠 두 뺨이 되네요 가지가 얼마나 긴지 두 뺨 정도 컸어요 딸 것이 너무 많은데 우선 이거 먹고 나서 또 그 다음 우선 가지 불고기도 해도 좋고 양념해서 가지 칼칩 내서 불고기 해도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하고 감자 이번에 수확한 거 넣고 마늘 듬뿍 넣고 감자 가지 자생양파 볶음도 좋고 오늘은 이제 이 토마토 넣어서 또 스파게티 해 먹어도 좋고 아 맛있겠어요 풋고추는 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깻잎도 또 깻잎도 아주 신선한 깻잎도 뜯어왔어요 아 참 비가 오니까 물 주지 않아도 지가 신선하게 이렇게 잘 자랐네요 아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from my partner my partner I I I I I 감사합니다.